자, 우리 MySQL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방법을 살펴보기 전에 MySQL의 구조랄까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 3개 정도의 구성요소가 있는데 이것이 간단해 보이지만 또 익숙해지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여기서 좀 천천히 진행하십시오 우선 우리가 데이터를 기록하는 최종적인 곳은 표예요 MySQL은 더 나아가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엑셀과 같은 스프레드시트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보는 결국에는 표에 저장이 된다는 거고요 그럼 이제 표가 많아지겠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어떤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사용되는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 라고 하면 예를 들면 글들을 저장하는 표 또 댓글을 저장하는 표 그리고 회원 정보를 저장하는 표 이런 식으로 표들이 막 생겨날 거란 말이에요 그럼 표가 늘어나면 그럼 이제 또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많아진 표들을 잘 정리, 정돈할 필요성이 생겨요 마치 파일에서 디렉토리와 같은 것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 MySQL에서는 서로 연관된 표들을 그루핑해서 연관되어 있지 않은 표들과 분리하는 데 사용하는 파일의 폴더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데이터베이스라는 겁니다 말이 좀 헷갈리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 전체가 데이터베이스인데 표들을 그루핑한 것을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니까 말이 좀 헷갈린단 말이죠 그래서 MySQL에서는 이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표현과 함께 스키마라는 표현을 같이 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데이터베이스라는 표현보다는 스키마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그 표현은 바로 표들을 서로 그루핑할 때 사용하는 일종의 폴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렇게 스키마가 있으면 그러면 이제 다른 스키마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스키마는 서로 연관된 데이터들을 그루핑해준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스키마들이 또 많아지면 그것들이 어딘가에 저장이 돼야겠죠 바로 그것이 데이터베이스 서버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MySQL을 설치했잖아요 그 얘기는 여러분이 어떤 행위를 한 것이냐면 데이터베이스 서버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한 것이고 그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기능성을 이용해서 우리는 데이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것이 데이터베이스를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구성이에요 다시 봅시다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는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다른 말로는 스키마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스키마 안에는 표들이 있다 이것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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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